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늦은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있던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IPO가 상당히 흥행이 있어요. 상장 첫날 무려 300% 상승입니다. 직입니다. 300% 일명 따따블이죠. 따따블 LS 머트리얼즈 두번째 따따블 달성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LS 머트리얼즈 올해 마지막 기업 상장 대어로 꼽히네요. 보니까 LS 머트리얼즈 코스닥 상장의 첫날 따따블을 기록을 했고 일단은 오전 11시 51번 LS 머트리얼즈는 공모가 대비했을 때 18,000원 올랐어요. 18,000원 올라서 24,000원에 거래되고 있죠. 24,000원. 근데 벌써 끝났잖아요. 뭐 싹을 샀으니까. 지난 6월 공모주 가격 변동폭 확대 제도 개선 이후로 KNS가 지난 6일 첫 따따블에 성공한 때 이어가지고 기록한 두번째 따따블이다. 두번째 따따블이라고 합니다. 21년 설립된 LS 머트리얼즈는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죠. 울트라 커페시터 이거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 앞서서 LS 머트리얼즈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의 측에서 경쟁률이 396.8대 1 기록을 했고 희망 가격 범위는 4,400원에서 5,500원 상담보다 높은 6,0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어요.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경쟁률 1,164.5대 1을 보였고 증거금이 약 12조 한 7,700억 정도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LS 머트리얼즈는 글로벌 전방시장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그런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 확대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긍정적인 요인이다. 대단하네요. 따따블. 이런 거 한번 또 막고 싶죠 여러분.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아쉽지는 않다. 그리고 요즘 또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왜 내가 6천만 원에 사니까 이 400만 원이라 떨어지냐? 그런 이야기가 또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간밤에 보니까 그 가상자산 대장주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코인마켓킵에 보니까 이날 오전 7시 26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4만 1,239달러 전율 대비 6% 정도 가량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원화 가격은 같은 시각 5,700만 원 수준으로 6천만 원에 육박했던 전날 가격보다도 한 5% 정도 떨어진 수준이다. 5% 정도 떨어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두고요.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영향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차익실현. 본인 같아도 차익실현 할 것 같아요. 한 6천만 원까지 올랐는데 뭘 더 큰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한번 차익실현 했다가 한 템포 쉬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번 주에 열리는 미국의 FOMC를 앞두고 있어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통화긴축 완화 속도가 자칫 시장의 기대를 밑돌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 숨고르기.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초죠. 3만 5천 달러 때 있던 비트코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 그런 승인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어요. 지난 5일에는 4만 5천 달러를 찍는 등 한 달여 만에 한 30% 정도 가까이 급등을 합니다. 30% 정도 가까이 급등을 하더라. 그러나 이후 일주일째 조정을 거치다 보니 추가 상승에 배팅했던 물량이 청산이 됩니다. 청산이 되고 여기에 또 차익을 노린 뇌물도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리처드 겔빈의 공동 창업자가 그래요. 투자자들이 많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시장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면서 현재 하락은 어떤 뉴스에 의한 것보다도 시장의 디레버리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시장의 디레버리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합니다. 실제 가상화폐 거래와 정보, 플랫폼 코인글래스에 따르니까 이날 가상자산 상승에 배팅했던 4억 5백만 달러가 청산이 됐고요. 이는 9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아이징 오스트리엘리아의 시장 분석가인 토니 시케모어가 비트코인 하락은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이어서 3만 7천 5백 달러에서 4만 달러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가지고 지지할 것이다. 그렇게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해요. 급등을 하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관련 미국 주식도 대거 사들이는 것으로 현재 나타난 거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니까 이전에 들어서 지난 8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에 있어요. 가상화폐의 거래소인데 코인베이스를 약 980만 2천 달러를 승매수합니다. 980만 2천 달러 이는 ETF를 제외한 해외 주식 가운데 매종 솔루션스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같은 기간에 승매수 상위 3위를 차지한 또 엔비디아 826만 7천 달러 정도 승매수해가지고 코인베이스 승매수액보다도 153만 5천 달러 적었습니다. 화이자는 101억 9천만 원 9천만 달러죠. 9천만 원이네 보니까 마이크로가 마이크로소프트 가 96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4위 5위를 기록을 했네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매수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는 거죠.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검토하고 있는 현물 비트코인 ETF 한 10여개 중에 내년 1월 10일까지 1개 이상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들어서 8일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18% 상승을 한 거죠. 국내 가상자산 관련 주 주가도 일제히 오릅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죠. 두나무 지분을 보유 중인 한투하고 우리기술 투자는 이를 들어서 주가가 각각 15%, 27% 올랐고요. 가상자산 관련 주로 묶이는 위메이드하고 네오이저 홀딩스도 각각 33%, 24%나 상승을 했네요. 전문가들도 내년에도 가상자산 관련 주가 상승세에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과도한 투자는 유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항상 뭔가 잘 나가고 항상 시끄러울 때 막 들썩들썩일 때가 항상 고점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고점에 몰리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 항상 보면 뒷북 치는 거. 그리고 사람이 그래요. 항상 뒷북을 잘 치지 않습니까. 하여튼 뒷북 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